저는 처음 기억하는 게 저도 이제 동현배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동갑이더라고요 한 방송국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좀 기억이 나요 마법의 성을 불렀어요? 아 K본부에서 네 이소라의 프로포즈 그럼 그때가 몇 살이었던 거예요? 그때 12살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스 이스라엘 너무나 소중해 함께라면 아니 그죠 이전부터일 수도 있겠죠 나는 이 음악의 길로 가야겠다 이 생각을 딱 하신 겁니까? 저는 사실 어렸을 때 9살 이런 나이대는 미술을 더 잘했어요 그래서 사생대회 같은 데 나가면 금상 타고 대상 타고 이러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글짓기 독후감 대회 같은 데 나가면 꼭 상을 들고 집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예술 방면에 내가 조금 재능이 있나 보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도 느꼈던 바였는데 노래를 시작하면서 노래를 배웠던 게 제가 사실 프라이빗 레슨으로 배웠던 게 아니고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가 계속 교육 교과 과정이 바뀌는 세대였잖아요 국민학교로 입학했다 초등학교로 졸업한 그리고 저희 4학년 때가 명칭이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방과 후 특활반이라는 게 처음 생긴 세대예요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5,800원을 내면 한 달 동안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요 부르기반에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저는 개인 레슨으로 동요를 배운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동요 부르기반으로 5,800원에 굉장히 가성비 좋게 배웠었죠 내가 근데 언제부터 와 내 목소리가 남들이랑 조금 다르다 이런 걸 언제 느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동요 부르기반 들어가서 제 차례가 돼서 일어나서 포지션 파트를 정하는 오디션을 봤는데 그때 이화여대 성악과를 나오신 선생님이 강사셨어요 근데 이명주 잠깐만 앞으로 와봐 이래서 바로 옆으로 갔더니 다시 한번 불러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노래를 그러더니 너는 목소리가 굉장히 남다르구나 너는 성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내 가창 대회를 나갔는데 아시다시피 4학년, 5학년, 6학년 그 위에 이제 누나 형들이 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고학년들이 우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학년 형 누나들을 제치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교내 가창 대회 우승을 했고 1등을 했고 서울시 대회를 나갔는데 대상을 받았고 전국 대회를 나갔는데 금상을 탄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자질이 있나보다 노래에 그리고 무대에 쓰면 좌중들을 이렇게 막 기쁘게 해주고 싶고 노래로 박수를 받고 싶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음악 성악을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신비주의 소년 이미지이긴 했는데 주변에서 분명히 어떤 편견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무수히 많은 루머들이 생산됐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제가 예능 방송을 안 나가다 보니까 노래 부르는 모습만 많은 분들이 봐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명주는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지금에야 10대, 20대 분들이 저를 잘 모르실 테니까 그냥 청계의 바람이 되어 부른 아저씨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때 저는 한창 소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약간 이렇게 넉살이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보다도 훨씬 FM맨이었고 되게 모범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능을 거의 안 나갔고 나가서도 이런 대담, 뉴스 같은 토크쇼가 그때는 되게 많았잖아요 토크쇼 나가서도 굉장히 진중했던 것 같아요 애늘근이처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잘 모르시다 보니까 저에 대한 개인적인 면들을 루머가 많았죠 저에 대한 뭐 이명주는 그런 목소리 지금보다 훨씬 더 고운 목소리가 났으니까 여성에 가까운 목소리가 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더라 한술 더 떠서 이명주는 거세를 했다더라 파리넬리라고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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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스트라토처럼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거세를 했으면 제가 군대를 갈 수가 없습니다 현역으로 가실 거예요 현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유명했지 않습니까? 방금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예원학교 수석으로 성학과도 나오시고 그다음에 줄리워드 음대 예비학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합격 네, 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 뭐라 그럴까요? 그 예원학교도 어떻게 제 입으로 얘기해서 좀 쑥스럽지만 뭐 이건 자타가 공인하는 거니까 국내 최초의 예술 명문학교, 예술사관학교로 불리는데 거기서 계속 제가 성학과 실기시험을 계속 1등을 연이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자만심도 생겼고 또 제 가능성을 이 교내 말고 전국적으로 테스팅을 좀 해보고 싶어서 그때 당시 유명한 전국 청소년 음악 콘크루들을 다 출전을 했는데 뭐 타율이 90% 정도 될 정도로 다 1등을 했어요 중등부 성학부문 다 1등을 기록했는데 조금 더 큰 물에서 놀고 싶더라고요 그때 봤던 게 M본부에서 하는 성공시대라는 다큐멘터리였는데 소프라노 조수미 선배님께서 나오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랑 좀 비슷하셨어요 국내 물이 너무 좁아서 좀 견문도 넓히고 넓은 물을 경험하고 싶어서 세계로 나아갔다 그 대목을 딱 제가 보면서 유학을 가야겠다 그래서 줄리어드로 갔는데 거긴 진짜 전 세계에서 잘한다는 난다긴다는 모든 영재들이 다 모인 거잖아요 내가 합격만 돼도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유난히 무슬리 만장일치로 패스트 합격을 할지 전혀 예상 못했고 거의 수석 합격을 한 거나 다름없죠 감사합니다 감사한 기억입니다 그때 부르셨던 노래 기억나죠? 다 기억나죠 너무 열심히 정말 목청이 터져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다 일어나서 누가 제 등판을 딱 때리면 노래가 자동적으로 나올 정도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죠 그때 불렀던 노래들 근데 또 그 장소에서 잊을 수가 없던 게 영화 기생충과 같이 반지하 생활을 하시면서 청바지에 묻어있던 곰팡이 얘기가 나오던데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때 IMF 직후라서 환율이 굉장히 올라가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올랐죠 근데 그때도 20년 전인데도 1600원, 1800원이 사이 왔다 갔다 할 때였거든요 IMF 때는 2200원까지도 갔죠 그래서 굉장히 환율이 안 좋았을 때라서 저희 집이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가정적으로 두 분 다 사업을 어렸을 때부터 저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정환경이 좋은 편이었어요 중산층 이상의 가정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전혀 모르고 자랐는데 그때 유학 갈 때는 부모님이 힘들다는 소리를 내색을 전혀 안 하셨는데도 그냥 철이 조금 일찍 들었던 건지 부모님께 손을 크게 벌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좋은 리갈 가디언을 리갈 가디언이 한국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법적 대리인? 약간 이렇게 하숙집 같은 개념으로 꼭 리갈 가디언이 있어야지 미국에서 살 수 있으니까 미성년자들, 외국인들은 좀 안 좋은 리갈 가디언 분들을 만났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생각하셨던 환경이랑 전혀 다르게 차고 옆에 방이라서 차고 옆에 방? 네, 차고 옆에 방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아시다시피 아파트먼트보다 단독주택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 밑에 단만한 그 작은 창문이 달려있는 방이었어요 진짜 반지야? 네, 반지야 방이어서 햇볕이 낮은데도 거의 들어오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가 쉽게 피울 수 있는 구조였고 그런 방에서 살았어요, 몇 달을 그런데 부모님은 전혀 모르셨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얘기했던 거랑 전혀 딴판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딱 제 머릿속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어떤 겁니까? 줄리어듬대 예비학교 프리컬리지 프랩스쿨을 무조건 난 패스트해야 된다 합격을 해야 된다 그 생각, 그 일념 하나였기 때문에 전혀 고생스러운 걸 몰랐어요 진짜 1%도 고생인지 모르고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그 상황이 재밌었고 그렇게 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한 소공녀가 된 듯한 느낌이었고 저는 그때 당시 철이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 그냥 모든 것을 이미지네이션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눈 감으면 여기는 정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대저택인 거고 나는 귀공자처럼 있는 거고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버틴 거군요 네, 그러면서 버텼죠 그리고 줄리어듬대 예비학교 합격장을 받는 내 모습 딱 그리면서 그걸로 버텼습니다 그래서 그 반지하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청바지에 곰팡이가 펴서 그 심사위원분들이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이렇게 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곰팡이가 폈는지는 몰랐겠지만 굉장히 심사위원분들, 젖지들이 봤을 때는 제가 행색이 출애해 보였겠죠 그래서 장학금 제의를 했는지 풀스칼라쉽 제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냐면 지금 생각하면 지금 좀 세상에 때가 탔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장학생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돈 받는 거 자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 너무 잘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슈퍼리치가 나는